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저희가 짚어본 곳은 한 세 군데 정도였었는데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는 안 둘 것 같아요. 여기는 확실히 안 둘 것 같아요. 이쪽, 우변 쪽으로 가는 것은 선택 안 할 것 같고요. 흙이 둔다면 중앙 쪽으로 뭔가 두 칸이나 눈목자. 아니면 변 쪽을요. 아까 두 칸 정도 벌린다고 보여주셨는데 한 5선 정도로 눈목자는 어떨까요? 아, 흙이요? 한 칸 정도 더 가서요? 중앙 한 칸 한 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김미리 선수, 이제 시간 10분 안쪽으로 들어섰어요. 분명 돌이 맞부딪히는 접전이 어느 선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둑인데요. 상대가 저렇게 두면 좀 답답합니다. 최정선수처럼 두면 계속 그냥 시중일관 마가만 가고 있어요. 계속 싸움도 안 하고 계속 트러만 맞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기만큼 바둑이 흙이 집이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돌 하나는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우리 소영 씨가 얘기한 건 여기죠? 웃기기 속은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결국은 여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위도 둘 수 있어요. 사실. 여기는 안 두겠죠. 그런데 하여튼 전혀 웃긴 건 아니고요. 상당히 기발한 발상인데 여기를 둬도 어쨌든 흙은 백은 중앙으로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흙이 둔다면 중앙. 지금은 두 칸보다는 약간 이쪽으로 둔다거나 하여튼 지금 이 베개의 중앙을 깨는 게 중요합니다. 돌은 아까부터 쥐고 있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길 밀었어요? 중앙 찌르고 받아두겠다는 거 아닌가요? 찌르고 이렇게 잡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장문으로 잡는 거는 이 한 점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면 빈상각으로 잡겠다는 얘기 같아요. 빈상각으로. 그래야 나중에 이거 한 점을 끊어서 잡을 수가 있으니까 백이 지키면 이렇게 지키면 나중에 이것까지 선수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켜야 되니까. 지속히 실리면 챙기겠다는 거긴 한데. 뒷맘만 없다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백이 이거는 이쪽을 호구치게 되면 너무 두터워져서. 지금은 잡아야죠. 다른 건 없고. 지금 장문으로 잡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백이 있는 게 선수라서 너무 아깝죠. 중앙을 하나 끊어두는 건 도움이 안 될까요? 네. 그냥 받아주네요. 여기 끊기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끊는 거는. 왜냐하면 이리로 끊으면 이리로 있거든요. 그럼 다시 잡아야죠. 그럼 다시 중앙을 단수 치거나 하는데. 여기가 없어졌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어차피 백은 이렇게 되면 호구를 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끊는 게 선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백이 지금 호구만 치더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된다고 보면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가 집이 4, 글쎄요. 한 10집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0집밖에 안 돼요. 그렇죠. 원래 약간 그래도 흙집이 원래 있던 곳이니까. 와, 이러고 이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는 백이 막 이렇게 두면은. 이건 진짜 못 뛰어들거든요. 너무 튼튼해서. 상변 어깨로 못 들어가네요. 여기요? 네. 어디서 본 것만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여기를 둬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아, 그래요? 네. 접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정도로. 야, 이거. 물론 백도 떨리긴 하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백이 지키고 난 다음에. 여기가 과연 흙집이 다 될 것인가. 너무 곳곳에 지켜야 될 때가 많아서. 그런데 막상 아까 계산했던 그 선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일단 열 집을 챙기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미세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아, 그걸로 있는군요. 그래서. 그게 정서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끊어두지 않는 게 훨씬 낫죠. 일로 있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얘기가 다르죠. 이제는 여기 이런 데 갈 수가 있어요. 다음에 끊는 것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아, 이거 뭐. 하여튼 둘 다 굉장히 두기 어려운 바둑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력과 실리기는 하지만 서로 지키는 바둑만 두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누군가 먼저 외치는 쪽이 나와야지만 싸움이 일어날 텐데. 이대로라면 아까 정말 그려주신 선대로 바둑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여기 끊는 게 있으니까 뭔가 중앙으로 둘 것 같은데. 아, 이거 인공지능은 지금 거의 한 6대 4 정도로 100의 우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6대 4면 그리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저는 참 여기서 6대 4. 여기 두면 이제 100은 아마 뛰어들 거예요. 여기를 어딘가. 어딘지는 어렵습니다만. 어디로 뛰어드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100의 집은 너무 미지수라 계산하기가 어렵고요. 흙만 계산을 해보면 형태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5집에 25, 28 정도 되고 여기도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끊어잡는 게 있다고 해도 한 15집 정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흙집이 40집이 조금 넘어요. 28집에 15이니까 한 43집? 뭐 이 정도 나는 거죠. 그리고 우변이네요. 그렇죠. 우변은 계산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100의 형태가 이게 이제 아까 이 정도 정말 보수적으로 봐서 이 정도 선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만 계산해도 이렇게만 계산해도 쉬운 집이 넘어요. 100집이 이 정도 선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 집이요? 네. 이것도 쉬운 집이 넘어요. 꽤 많이 나네요. 너무 놀라셔서 한 번 더 계산했습니다. 네. 네. 5집까지 날 것 같은데 중앙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날씬해진 것 같은데 쉬운 집이라면 네. 확실히 100이 두기 편한 건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큰 거대한 모양을 상대방한테 허용한 것 치고는 흙집이 너무 없어요. 바둑이 김미리 선수가 끊어서 하나 물어봤거든요. 무슨 의미죠? 이걸 나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받을지 물어보는 건가요? 뭐 이쪽으로 받으면 이걸 끊는 걸 선수로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부분으로 받는다면 네. 100이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자체로 조금이라도 지기니까 아. 이 자체가 지기 돼요. 네. 나중에 100이 아예 1로 이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귀는 괜찮은 건가요? 네. 이런 데 띄어서 두는 게 있죠. 이러면 끊어버리고 이거는 100도 약간 기분이 나쁘네요. 네. 떨리네요. 그러면 지금 응수타진하는 게 좋은 응수로 보여지는데요? 아. 올벼벼. 그걸 안 하고요. 극적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김미리 선수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100이 당연히 손을 빼죠. 늘어도 후구 치면 수는 안 돼요. 그냥 약간 끝내기 정도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 한 점을 끊어잡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100이 뛰어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데를 이쪽이나 이쪽이나 와가지고 여기를 100이 둔다는 거잖아요. 먼저. 아니. 이거 끊은 거는 지금 그렇게 큰 수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집이 하나, 둘 대략 한 20집 정도 늘었는데 100이 이었다고 봐도 원래도 흙이 집이 좀 나는 곳이었으니까 제가 보기엔 10집 좀 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집으로는. 물론 이제 두텁긴 하죠. 여기가 이제 100이 100이 이어져 있으면 나중에 이런 거 회돌이 돌리는 것도 있고 약간 흙도 사활이 걸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여기를 둬야죠. 중앙 쪽을. 아. 이거는 김미리 선수는 실수입니다. 100이... 글쎄요. 일로 뛰어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들어가네요.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지금 실수입니다. 100도 여기 안 두거든요. 지금 이거 잊지 않아요. 이거 잊으면 지키면 되는 거고 여기가 큰지 여기가 큰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집만 보면 오히려 귀가 더 크죠. 저는 이거를 늘어서 먼저 응수를 물어보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요. 아. 이건 글쎄요. 김미리 선수가 이걸 제가 판단 믿습니다. 중앙으로 나가야죠. 네. 한 칸이든 날일자든 두 칸이든 나가야 됩니다. 붙여서요. 세게 나오는데요. 이건 일로 젖힐 텐데요. 좀 생각하기 힘든 행만 해요. 이렇게 두어서. 베개 이런 식으로 벌리면. 여기는 선수가 되는데 물론 자연스럽게 베개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해서 집을 깨는 거는 맞긴 한데 이게 이 흑한 점도 좀 엷어졌고요. 뭔가 행마하기가 이런 거 밀어놓고 다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러고 나서 베개 다시 중앙을 둬도요. 아. 이거. 이것도 제 앞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중앙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도 심하게 보냈다 할 것 같고요. 이건 확실히 최정 선수가 편한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AI 신부 예측에 변동은 없네요. AI의 마음은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가끔은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도 중앙에 끊는 약점이 조금 더 노출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기가 선수니까요. 그렇긴 하네요. 이러고 1로 끊었을 때 아무래도 계속 늘면 여기가 끊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의미는 있네요. 그런 걸 좀 노리기 위해서 붙여 놓은 것 같긴 합니다. 한 칸을 띄는군요. 여기가 선수라고 보면 뭔가 딱 모양이 이해가 되죠? 약간 띄는 게 팻감만 많다면 100이 이걸 젖히는 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2패만 이기면 100은 정말 걱정이 없거든요. 팻감이 팻감이 지금 흙이 하변에 100이 여기 팻감이 있잖아요. 흙도 여기를 쓰면 이거 하나 근데 여기도 최소 2개는 나오거든요. 약간 악수긴 한데 이렇게 쓰면 그럼 팻 걸면 어떡하죠? 왜냐하면 다른데 팻감은 전혀 없어요. 서로 간에 좌변도 팻감이 안 되는 건가요? 좌변이면 이쪽이요? 백이 흙을 여기 잡으러 가는 거요? 그것도 가능한데 좀 확실하진 않죠. 여기가 좀 맛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팻감이 여기 두 개만 있어도 여기 두 개만 돼도 팻감이 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워낙 철벽이어서요. 이게 만약에 100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100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난리도 아니죠. 흙도 화면을 나가서 팻감을 쓸 수는 없나요? 여기요? 네. 그 다음에 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밑에 이제 4점 정도 잡는 건 아마 안 받을 거고요. 네. 그만큼은 큰 팻이군요. 네. 그럼 백이 젖힐 때 중앙으로 따로 움직여야 되나요? 아 근데 여기를 두지 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둔 거는 이건 승산이 없죠. 이런 건 이렇게만 잡아도 이건 집으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흙은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팻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 글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걸 팻감을 쓰고 이쪽 팻감을 안 받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참 공을 많이 들였던 자리인데 아니 여기도 근데 엄청나긴 하니까요. 패를 이기게 되면은 또 이러면은 어때 보이세요? 이것도 제가 보기 뭐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크지 않습니까 일단 선수다 선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백은 좀 선택지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고 나서 여차하면 2패를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네. 이거를 버리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다시 막죠 뭐 여기를 또 무슨 일을 어쩌나 듯이 네 뭐 최정 선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도 여전히 흙이 좀 어려워서요. 자 김미리 선수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끊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는 지금 계속 받아주지 말고요. 여기가 이제 언제든지 이게 선수가 되니까 이걸 지금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틀어막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안 죽죠. 그렇죠. 지금 칼 뽑았어요. 이거는 뭐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야죠. 다 끊어봤고요. 네 맞아요. 지금 김미리 선수는 뭔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호 이거 백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백도 그냥 단수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수 이쪽이요? 네. 이리로요? 네. 아까 이거였죠? 같이 싸우게 되면 이거요? 근데 여기서 네. 이게 뭐 싸움이 이걸 늘어야 되는데 뭐 그냥 크기 알기 쉽게 그냥 이쪽 단수 두 방 치고 나가면은 일단 일단 너무 넓어요. 여기는 백이 또 수가 많아서 양쪽을 좀 본다고 하면 흙이 꼭 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이것도 이렇게 싸우는 것도 오히려 모양만 보면은 흙이 약간 무리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하 쪽 백 모양이 은근히 단단하죠? 그렇죠. 여기 형태가 수가 많아서 근데 백도 진짜 이거 끊는 거 말고는 없나요? 예를 들면 그냥 안에서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라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산다? 이런 식으로 나릴제 가서 산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단수치고 중앙만 이런 식으로 젖혀서 중앙만 제압해도 살려줘도 흙이 비교가 안 되게 좋습니다. 아마 최정선수 이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와서 결국은 싸우려면 흙은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요. 막고 이렇게 들고 네 글쎄요. 여기서 좋은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진행이 이건데 한 칸 뛰는 백도 같이 한 칸 뛰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중앙도 기분 나쁘지만 여기도 흙이 걸려 있어서 이건 뭐 서러운데 너무 겁나지 않습니까? 이거 수상전인데 너무 겁나죠. 흙도 여기 막으면 백도 그렇게 몇 수 되지 않습니다. 수상전 자체가 일단 문제는 이 싸움에 있어서 이제 서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초입기 김미리 선수가 일단 끄는 거는 제가 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바꿔서 그냥 무난한 흐름으로 백이 중앙 쪽으로 돌이 오고 그냥 그런 식으로 흐름을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흙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승부수가 좀 필요했던 장면인데 사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패를 해버리는 게 팻감이 확실히 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를 드렸던 건데 백이 천천히 가자고 하니까 흙이 먼저 걸어가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여기서 혹시 또 이쪽을 쳐서 이렇게 따내면요? 계속 나가서 차단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 바에는 흙이 느는 게 낫죠. 늘어서 늘고 어차피 백은 찌르고 여기 흙이 이을 때 끼워서 가는 거죠. 중앙을 여기를 끊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칸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두고 여기 둘 때 한 점 잡으면 죽지는 않네요. 축장문 안 되니까 이거 일단 이렇게 되면 두 점 따내놓고서 거의 맛이 엄청 나쁘잖아요. 이건 흙이 하나 끊어놓을 수 있겠죠. 일단 여기 챙겨 이게 물론 아직도 잘 잡힌 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서 백은데 이것도 둘 수 있을 것 같네요. 또는 단소를 치고 나갈 때 계속 나가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요. 이렇게 관통되는 건 이거는 흙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쪽을 다 잡더라도 중앙이 다 잡히면 이건 흙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잇고 계속해서 끊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정말 이런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누가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대답을 원했던 건 아닌데요. 이러고 중앙 흙이 이쪽으로 두겠죠. 네. 생각보다 맘에 잘 알 것 같은데요. 중앙은 흙이 그렇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지금 유리한 최정 선수 바디 괜찮다고 보고 있던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나가서 정말 끝장 승부를 하기에는 좀 싫어요. 약간 느낌 실전 심리상 뭔가 타협을 하고 싶은 그런 곳인데 뭔가 좀 더 찾아보게 되기는 합니다. 역시 타협을 한다면 일로 쳐서 일로 쳐서 버리는 거죠. 이렇게 버리는 건데 결국은 이거 하나 끊어놓고 이렇게 두 점을 잡는 정도 백의 한 점을 다시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러고 중앙 쪽을 흙이 두는 형태가 되면 이거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백도 손해를 많이 보는 거라서 백 입장에서도 쉽게 두기는 힘들겠네요. 그냥 귀로 살아 두려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흙은 하나 막아놓고요. 네. 글쎄요.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 막으면 끝나요. 이런 데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끊겠다는 얘기네요. 귀에서 살아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 지금 일로 받으면 이렇게만 단수만 쳐도 쉽게 살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깔끔하고 그럼 단수 칠 때 손을 돌려야 하나요? 아니요. 여기는 치면 일단 이건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네. 그냥 최정선수는 아내가 살겠다는 얘기네요. 때리면 흙을 쳐서 살아도 그래도 이거는 중앙을 제압한 흙의 형태도 괜찮아서 이것도 둘만해 보이는데요. 또는 지금 이렇게만 교환해놓고 이거를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싸움을요. 여기가 네. 이 수상전을 했을 때 분명히 득이 됐죠. 이런 데 막았을 때도 흙이 막거나 했을 때도 여기 이제 백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수상전을 할 때도 여기가 확실히 싸움하는 데 득이 되니까요. 갈 수 있겠는데요. 지금도 떨릴까요? 이러고 막아간다거나 하는 진행인데 네. 이거는 흙을 치면 거의 살아있거든요. 백이 살아있는 형태라서 이건 나가 끊는 게 충분히 베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 갑니다. 네,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그 김미리 선수가 이걸 붙였을 때 여기 단수를 먼저 치고요. 백이 만약에 안 받으면 그냥 이렇게 두 점을 따내면 그걸로 만족이고요. 먼저 단수를 쳐놨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백은 귀에서 살고 흙은 중앙 지우고 그 그림이었을 텐데요. 흙 조회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0초 1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쉽게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백이 그냥 여기 사는 건가 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었어요. 최정선 생각은 이건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외길인데 이 싸움이 펼쳐졌을 때 이 교환이 돼 있으면 이건 싸움이 된다. 원래부터 사려고 둔 수가 아니었어요. 최정선 선수 두는 게 여기서 한 점을 내어주고 따로 움직이기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 한 점을 안 나가고 중앙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네 이거는 너무 싱겁죠. 이거는 아니죠. 너무 악소라서 다섯 여섯 일단은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방 싸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가려지겠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모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김미리 선수는 초일기에 들어가 있고요. 중앙 끝난 싸움이 어떻게 번져 나가게 될지 잠시 후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미리 선수 막을 수밖에 없었고요. 최정선수의 손이 빨라집니다. 외길이니까요. 아 이거 김미리 제가 자꾸 왜 수영씨를 부르고 있죠? 김미리 사단이 순간 제가 보기엔 그쪽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붙이는 순간 이제는 여기 끊는 수는 배게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마음을 너무 쉽게 놔버렸어요. 이게 지금 큰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결국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를 막았을 때 만약에 그때 배게 이런데 붙이고 끊으면 이런데 끊었으면 그때는 이렇게 흙이 안 받죠. 순순하게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일로 단수 친다거나 다르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미리 배게 교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막는 거는 여기도 살잖아요. 그냥 배게. 그냥 산 거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네. 아니 이렇게 늘어서 잡으려면 이러고 이렇게 두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조여갈 수 있기는 한가요? 완전히 살아있는 돌은 아닌데요. 이건 배게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여기를 젖히고 호구 치겠네요. 젖히고 막을 때 호구 치는 그러면은 흙도 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흙도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어서 이렇게 교환이 돼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다섯 잔 움직일 수 없고요. 일단 배관태 이곳을 맞는 순간 흙이 거의 네 수 정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은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까지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붙이면은 흙이 잡히니까 이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흙도 여유는 없고요. 뭔가 얘를 이 백을 조여서 수상전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일단 해보죠. 막으면 백이 이걸 젖히고 호구 친다고 보면 이렇게까지 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를 젖히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만 그냥 끊기만 해도 일로 받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하나 들여다보는 게 있네요. 안 되죠. 여기서 뭐 바로 씌워가는 수도 어렵겠죠. 일로 나갔을 때 일단 이걸 나와서 끊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네. 안 되죠. 지금은 흙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차피 상관 크게 의미 없어요. 여기 도도 어차피 뛰어나갈 거고 결국은 여기가 문제인데 이게 흙이 먼저 도도 백을 잡을 수 없다면 완전히 지금 양곱마가 흙이 되어버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살기가 힘들어지죠. 지금 이쪽도는 흙이 먼저 도도 살 수 있을지가 어려울 정도인데 아 이거 붙였을 때 왜 단수를 교환을 안 해놨을까요. 요교환만 돼 있었어도 백은 변신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이거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중앙 움직이고요. 하나 둘 글쎄요. 이거 좀 곤란해졌습니다. 다섯 여섯 미꽃자로 좀 더 압박을 하네요. 그러면은 중앙을 교환을 더 해놔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흙이 있어 손빼기 좀 어려운 게 다음에 백이 밀게 되면 이건 정말 몇 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흙도는 여기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글쎄요. 어디 두겠다는 걸까요? 계속 그냥 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일단 요 입구자 교환만으로도 백이 한 수로 잡히는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렇게 교환하고 그냥 이쪽을 젖힌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밑에 살아둘 수도 있어요. 최정선수는 마지막 이렇게도 살수가 있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찝히는 수만 없다면 손을 돌릴 수 있겠죠. 중앙 이런데요. 이거는 늘어서 끊을 때 일로 치고 나올 수 있어서 물론 여기 두 점은 잡을 수 있는데 이쪽이 다 잡히면 안 되죠. 그러면 보여주신 대로 눈목자 정도만 둬도 백은 살아가게 돼요. 네. 그렇게 두어갈 수도 있고 중앙을 가도 사실 여기는 흙이 먼저 둬도 아까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백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모양이 그럼 흙 입장에서는 뭔가 귀를 노려서 우변을 선수로 살리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흙은 바쁘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읽어야 할 곳이 많은데요. 아 좀 곤란하셨죠. 지금 일단은 여기는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칸은 별로인가요? 아니 한 칸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선수라서요. 이게 그냥 쨔면 끊어지는 모양이죠. 중앙 이거 안 하고 먼저 들여다봐도 될 것 같고 자충을 노리기도 어렵네요. 다섯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기가 지금 마땅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를 100이 두는 순간 흙이 못 사는 것도 못 사는 거지만 수가 몇 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밀었는데 100도 100은 뭐 계속 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받아줄 것 같아요. 계속 늘어도 사실 흙이 좀 곤란합니다. 또는 또는 진짜 이쪽을 날일자 이런 식으로 가도 이렇게만 가놔도 흙이 이쪽은 젖혀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냥 느는군요. 이걸 밀면 그때 늘어도 사실 양쪽 다 지금 흙이 살리기 힘들어 보이는데 최정서수의 생각은 여기는 흙이 먼저 두어도 계속 말씀드리는 100은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흙이 먼저 둬도 크게 두려울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 이렇게 되고 뭐 는다거나 글쎄요. 참 행마하기가 어렵네요. 한 칸을 띄어야 되는지 늘어야 되는지 100이 그냥 산다고 해도 흙은 뭐 이렇게 두면 이쪽 사는 건 어렵지 않은데 100이 먼저 두면 이건 거의 이건 못 살죠. 두 집이 날 수가 없습니다. 100은 여기를 젖힐 거예요. 그냥 느는 거는 흙을 치는 거는 느는 자리가 급소라서 이게 그냥은 못 살거든요. 이게 늘어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게 그냥 사는 형태는 아닙니다. 자 이제 최정구단도 추울게 구립했습니다. 배기 시작하겠습니다. 100이 젖히고 줄 때 흙도 우변 쪽을 끊거나 해서 키워서 받는 방법은 없나요? 어? 그냥 하고 쳤어요? 이런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자체로는 패가 나는 형태거든요. 단수치고 따내면 패인데 일단 배기수가 많고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쪽 젖혀서 수상전을 해도 사실 이게 흙도 몇 수 되지가 않아서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여기를 젖히는 게 좀 더 백은 확실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흙이 일단 버틸 수는 있어요. 믿는 자의 것도 급소라서 마지막 하나 일단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이 자리는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왜 거기를 안 젖혔을까요? 젖혔으면 굉장히 백 입장에서 쉬워 보였는데 어떤 길을 그려보고 있는지 지켜볼까요? 여기는 이거는 일단 수를 세보기가 싫어요. 일단 그냥 세보기가 싫고요. 그 정도로 많군요. 여기 많다기보다는 너무 어려워서 이걸 몇 수라고 봐야 되는지 어려워서 일단 여기만 봐야 되는데요. 흙도 제가 보기엔 이걸 집요하게 괴롭혀야지 예를 들면 같이 살고 산다? 그거 안 됩니다. 백이 사는 순간 여전히 이게 못 살아 있고요. 이건 흙이 먼저 둬도 괴로워요. 사실 여기는 긴밀히 사단은 무조건 이거 계속 괴롭혀야 돼요. 지금 다른 데를 두는 거는 사니까 여기를 그냥 두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요교환을 해두고 이거는 뭐 폐가 그렇죠. 폐가 나죠. 치중 가서 이쪽으로 두면 백이 이렇게 두면 붙여서 그냥 못 삽니다. 여기를 두으면 이건 치중 가서 이거는 그냥 죽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날 수밖에 없네요. 중앙을 이러고 움직이나요. 이거는 백이 이런 데로 틀어막으면 우변도 역시 내어줄 수 없는 돌일 것 같은데요. 그럼요. 양쪽 다 잡혀요. 계속 늘어요. 이게 제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나요? 살아있나요? 돌이? 살아있지는 못한데요. 폐가 날 것 같은데요. 폐형태인데 붙여서 글쎄요. 이게 수상전이 이렇게 되면 여기를 밀게 되면 거의 받아야 되고요. 네. 너무 몇 수 안 되나요? 흙의 형태가. 이게 이런 데를 찝으면 또 이거 다 먹여쳐서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흙이 좀 수가 부족해 보이긴 하네요. 흙이 좀 몇 수 없죠? 다 연단수 형태라서 그리고 중앙이 계속 늘어져 있다 보니까 나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차라리 그쪽으로 가나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죠? 이건 백이 일로 두면 어떡합니까? 내어주고 바꿔치기 그림이 우변을 버린다고요? 네. 형사가 어떨까요? 아니요. 우변을 버리는 거는 계산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게 좀 잡힌 것만 이거 잡히면은 걔가 안 됩니다. 흙이 다른데 이거를 잡히면서 어떤 데 집으로 흙이 득을 많이 본 데가 없기 때문에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놓고 따내는 형태도 아닌 건가요? 네. 뭐 그런 형태도 안 나올 것 같고요. 뭔가 이걸 잡으러 가면서 흙은 어떻게든 안 해서 사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요. 지금이라도요? 네. 잡히면은 무조건 졌습니다. 근데 이거 백이 그냥 무조건 계속 잡으러 오면 수가 너무 없는데 그쪽을 노려서 짐 모양을 만들어 보겠다. 또 좋은 전략 같아 보이는데요. 흙은 잡히면 무조건 쥐니까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만 해보죠. 여기는 먹였지는 않으면 어차피 이렇게 되는 곳이고요. 이러고 뭐 여기를 입거나 그냥 막으면 이게 어디 가서 살죠? 어? 네. 그 패 패가 여기서 아, 패를 걸어가요? 네. 패가 여기서 나오네요. 이거는 뭐 단수치면 일단 패는 낫죠. 최정 선수가 패감이 확실히 많다라는 얘기네요. 중앙쪽 노력하면서 패싸움을 한다는 건가요? 패감이 없네요. 흙이. 전혀 없습니다. 백은 뭐 자체로 이런 패감이 다 되는데 이런 데 돌리는 패감이 다 되는데 흙은 지금 패감이 눈에 보이는 패감이 없죠. 하나도 없나요?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나가는 건 안 받아요. 이 정도는 살려줘도 되거든요. 뭐 이런 정도 사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살고 이거 끊어 이 정도만 이건 백이 이겼죠.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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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넷,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네. 여기서 패감이 없나요? 그냥 있는 것은 그냥 이쪽을 잇고 여기는 흙에 먹여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보더라도 이거는 몇 발차 못 나가고요 몇 발차 못 나가요 안에서 못 산다 그러면 다시 얘랑 수성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팩감은 없거든요 백이 아직 못 살아 있다는 거 그거 없으면 김빈 선수는 해볼 데가 없는데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수상전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두고 이거는 늘 수도 있고 여기서 항상 젖힐 수도 있는데요 이건 약간 흙백도 조금 기분이 나쁜데 그냥 늘어줄까요? 하나 둘 셋 넷 일단 이었어요 이거 수상전이 나오겠는데요 일단 보죠 흙이 이게 백이 몇 수가 되는 거죠 이걸 두면 그냥 단순하게 한 점을 끊어잡더라도 거의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수상전만 보면 네 네 뭔가 안 되죠 이거는 흙이 수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잡으러 하는 건 안 되고 수를 늘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여기는 먹여쳐서 둬야 하고요 결국은 수상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여놓고 하나 둘 글쎄요 여기서 수가 어떻게 늘려야 됩니까 여섯 그냥은 안 돼요 최정 선수는 참 수익기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수상전인데 무조건 이 수상전을 내가 잡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두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백이 사실 이것도 가능해 보여요 젖히는 것도 이게 되면 수상전은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는 진짜 수가 몇 사 안 돼서 변만 보면 되네요 입쪽 끊고 둬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봐도 다섯 여섯 이것도 이건 여기도 성황한데 늘어도 막아서 이것도 수상전의 흙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길이 안 되는 건가요? 방금 그리는 아 이거요? 네 일단 이거는 뭐 젖히면 잡았는데 이거 흙이 또 사는 수가 있긴 하네요 이렇게 두면 조여서요? 네 이런 식으로 두면 사는 건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렇게 살아도 크기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살게 되면은 입쪽 귀가 거의 잡히니까 네 보죠 여기서 젖힐지 늘지 이거를 했다는 것은 하는 제압은 늘겠다는 것 같아요 늘어서 이렇게 젖히고 어차피 뭐 이어면 이게 이제 여기가 연결을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몇 발자 못 나가죠 어차피 여기는 하나 둘 셋 내수 끝이고요 여기가 내수가 돼도 수상자는 아까 보였는 대로 안 되는 그림이었고요 김미리 선수가 뭔가 찾아내지 않는 이상 어려운 그림이네요 여기를 늘었을 때 바로 잡으러 가는 거가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역시 백이 살자고 하면서 하나 둘 하는 수를 다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안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여섯 일곱 맞는데요 좋습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되네요 이게 여섯 수인데 이쪽 수상전보다 이 두 점과의 수상전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게 이거였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패로 버텨서 이거는 일단 수가 낮죠 이렇게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떻게 정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백은 이렇게 한 집 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흙에 일로 두면 이렇게 둬서 이걸 잡으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죠 넘어가죠 흙이 이쪽으로 빈 삼각을 둬야 하는데 백이 이쪽을 두면 그냥 단순하게 수상전은 안 돼요 막아서 흙이 부족하고요 빈 삼각을 찝어서 메워도 똑같았을까요? 이쪽이요 아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근데 거의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이쪽으로 수상전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누워서 이쪽이 안 돼요 수상전이 유가무가예요? 네 유가무가 형태죠 뭐 이렇게 메꿔도 그냥 뒤로 메꾸면 수가 안 됩니다 그렇네요 일단은 뭐 헷갈리는 곳이긴 한데 백이 흙이 좀 흙이 좀 잘 안 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최정구단이 또 자신 있게 착수를 해가니까 다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로도 해결이 됐나요? 네 뭐 이렇게도 아예 얘랑 수상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쪽도 이렇게 흙이 이렇게 두면 그냥 이렇게 막아서 뭐 해보죠 이렇게 그냥 메꿔서 빅만 놔도 되겠어요 네 빅만 놔도 되는데 이건 백이 오히려 한 수 빠르죠 흙은 뭐 이거 한 수라도 좁혀야 되는 형태인데 이거는 붙여서 안 되고요 이렇게 돼서 안 돼요 그러면 꼬부리고 들어가야 되나요? 꼬부려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둬도 사실 이 자리를 백이 두고 네 이렇게 입게 되면 뭐 이 수상전은 안 되거든요 메꿔서 흙이 한 수 부족이니까 뭐 수를 뭔가 늘려야 되는데 한 수라도 여유를 부리는 순간 이제 이쪽이랑 수상전을 하면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흙은 뭔가 양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림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래서 조여 갔어요 그거는 너무 안 되는데요 여기를 붙이면은 이쪽은 안 되고 이쪽은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유면 어떻게 두죠 넘어가야 되는데 늘어서 빠지면 그냥 이렇게 메꾸는 거는 메꿔서 흙이 한 수 부족이고요 흙이 한 수 부족이고요 흙을 만들어 놓고 다시 우화하고 수상전을 하기에 아 이쪽이요 그것도 어려울까요 네 이쪽도 백은 집이 있고 흙은 집이 없기 때문에 맞을래 지금 하나 거의 그대로 그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 이거를 한 점을 잡으면은 좀 달라져요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늘게 되면은 네 수가 확 줄어요 네 이게 늘게 되면 메꿀 때 이렇게 메꿔버리면은 이게 패가 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예요 네 백은 늘고 그러니까 요기를 붙여서 얘랑 얘랑 둘이서만 붙는다고 하면 흙도 뭔가 수를 늘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백이 그쪽이라는 성질을 안 해버리니까 그만이에요 이쪽 안 하고 그냥 난 얘랑 할래 그러면은 거기서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끊어놓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냥 여기를 붙일 때 중앙을 틀어막으면 이쪽 크기의 수가 부족해요 네 일단 뭐 붙여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걸 두고 혹시 이걸 젖혀서 아 던지네요 네 우변이 크군요 좌변 그래도 많이 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미래 사단은 빠진 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미 흙이 좀 불리했던 싸움인 것 같고요 여기가 선수가 된 다음에 딱 끊긴 다음부터는 김민희 선수가 기회가 없었던 바둑을 보입니다 결국 맞물리는 접전은 중앙이었는데요 백의 흙의 대마를 잡으면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출연구단 중앙을 정말 잘 운영합니다 네 다른 여자 기사와는 뭔가 차원이 다른 바둑을 주는 기사입니다 네 서두르지 않고 승리를 잡아내면서 준결승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네 오늘 바둑 백의 세력 흙에 실린 바둑이었는데요 중앙이 순식간에 끝나버린 느낌이 들어요 네 시종일관 바둑은 최정 선수가 조금은 편한 바둑이긴 했는데 그래도 집이 없었던 바둑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무리하기가 쉬웠던 바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앙 쪽에서 김민희 사단이 뒤쪽에 최정 선수가 활용을 할 때 그때 중앙을 먼저 단수 교환을 해두었으면 어땠을까 그때가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었고요 네 그 후에는 최정 선수가 명불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오늘 재밌게 흘러갔던 한판이었는데요 초반부터 다시 한번 따라가보겠습니다 네 초반에 보시면 뒤로 한번 돌려보면요 네 여기서부터 신영이 등장을 했는데 미뤘을 때 이 날일자 이게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지금 유행하는 형태입니다 네 찝았고 사실 흙이 여기서 젖히고 늘어서 이렇게 미는 형태 저도 사실 이거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벌려두는 형태를 뒀는데 다시 또 삼삼에 들어갔어요 김민희 선수가 여기를 뛰어들면서부터는 극단적인 실리 작전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실전에는 이런 식의 진행이 돼서 이러고 젖히고 이렇게 됐는데 역시 이제 계속 질문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장면에서 흙이 실전에 뛰어들어갔던 이수가 이수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수 때문에 시종일관 바둑이 계속 뭔가 김민희 선수가 좀 불리해진 흐름이 됐던 것 같고요 좀 급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이게 중앙에서 씌워서 살아는 같지만 워낙 두터운 형태가 됐고요 수순도 이렇게 사는 형태가 됐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라도 그래도 물론 좀 많이 당한 형태이긴 하지만 손을 빼고 네 우변 쪽으로 손을 빼고 가는 것이 어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한번 최정 선수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승리를 거둔 최정구단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둑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초반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김민희 선수가 저한테 우변 흑한틀 자변에 거기 침입해 들어간 후부터 좀 백이 많이 두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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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 선수 네 네 바둑 보이시죠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침입 장면이 이 부근인데요 네 백이 굉장히 두터워진 형태인데 네 저희는 여기서 사실 흑이 손을 빼는 거 우변 쪽으로 뭐 이런 데를 벌리는 게 어땠을까 아 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혹시 여기서 흑이 손을 빼는 건 어떨까요 네 실전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게 가능하게만 하면 실전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이런 데를 두게 되면 이게 일단 아 이거 생각을 아예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잡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두더라도 뭔가 이런 식으로 두면 물론 많이 당하긴 하는데 살아 있다고 한다면 아 그러면 제가 구자로 들여다본 수가 좀 느슨할 수도 있겠네요 아 아 여기서 이쪽 들여다본 수요 네 네 네 그럼 이수로는 이 장면에서 바로 봤어요 그냥 실전처럼 똑같이 네 그쪽으로 젖혀가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전은 결국은 이게 어 이때는 확실히 좀 백이 편하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때는 접연이 워낙 두터웠다고 생각해서요 네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의 진행을 보면은 네 오늘 정말 끊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음 끊는 얘기요? 네 충평 얘기할 때 아 그 이 여기서 제가 우변에 들어가서 네 싸운 게 조금 아 아 별로 저는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좀 쉽게 두텁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어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중앙쪽으로요? 네 중앙쪽으로 좀 뛰어서 둔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음 실전에 중앙에 끊겨서는 조금 봐두기 네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AI는 백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장면에서 흑이 이곳을 먼저 단수를 쳤으면 어땠을까요? 음 그것도 둘 수 있다고는 생각했는데요 네 이거 뭐 막기 실전에 이렇게 되고 네 붙였을 때 먼저 단수를 치는 네 네 두 점 있고 있구요 뭔가 똑같이 받아준다면 어 사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점을 이을지 아니면 귀로 받을지 아 귀로? 네 근데 잊고 싸우는 진행을 선택했을 것 같긴 한데요 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흑도 아무래도 실전보다는 단수를 치는 것이 좀 더 어려운 진행이었겠네요 네 네 실전에 그렇게 나와 끊겨서는 백이 확실히 편한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를 실전에 받아서는 아 이 진행이죠 이걸 받는 진행이 돼서 네 네 여기를 나오는 수순이 와서는 확실하게 좀 백이 편한 싸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최종 선수가 중앙에서 수익기를 잘 해내면서 대마를 다 잡고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오늘 보니까요 그 중앙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서두르지 않고 뭐 승리를 거두는 그런 최종 구단만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중앙 바둑을 잘 둘 수 있을까요? 사실 잘 두는지는 모르겠고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런 뭔가 중앙 바둑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도 봐서 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좀 편하게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얼마 전에 또 페어대에 우승을 차지하고 와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둑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가요 최종 구단? 네 거기서 박정환 선수한테 초반도 많이 배우고요 네 뭔가 여러 가지로 바둑 둘 때 호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배워서 좀 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승하고 온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할 게 참 많네요 네 최종 구단이 국수전에서 6전 7기였어요 지난해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임하는 각오도 남다를 것 같은데 목표 들어볼까요? 혹시 이번에도 우승하고 싶고요 한판 한판 열심히 무조건 우승 이기고 지고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제가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건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4강전 상대가 오유진 선수예요 네 네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유진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우진아 잘해보자 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짧고 굵고 간결한 대답이었습니다 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준결승전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종 구단의 잘해보자라는 이 한마디 오유진 선수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그동안 늘 최종 선수만 많이 잘해왔거든요 두 기사가 만났을 경우에 오유진 선수가 좀 갚아줘야 할 빚이 많은 대결이기 때문에 그 대결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 여자 랭킹 1, 2위 최종 오유진 선수가 만나게 됐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이스라 선수와 함께 98년생인 강지수 선수가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